5월 5월은 정말 푸릅니다. 4월의 야리야리한 녹색의 향연이 5월을 맞이하며 아주 푸르러 갑니다. 신의 물도 졸졸 너무 잘 흐릅니다. 5월은 어린 날을 비롯하여 어버이날, 스승의 날, 가정의 달이입니다. 우리 함께 가정을 다시 한번 보살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5월의 푸름처럼 우리 가정도 푸르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5월 5칼럼 시작합니다. 이완화백은 프랑스 남부도시 아르르의 미수관 개관에 앞서 세계적인 팝가수 리안나같이 예술가로서 자신의 당당함을 양심 선언하고 존경받기를 기원한다. 지난 4월 19일자 중앙일보 기사 이윤주 문화선임기자에 의하면 프랑스 남부도시 아르르의 일본, 한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개관하는 것이라고 한다. 아르르은 인상파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1년간 머물며 해바라기, 밤에 카페, 테라스 등 200여 점의 작품을 남긴 도시이기도 하다. 이완 미수관은 2010년에 일본 나오시마 섬에 가장 먼저 생겼는데 설계는 일본의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맡았다고 한다. 이번에 프랑스 아르르의 개관한 이완 미수관은 16,78세기의 저택 오델 베르농이라는 건물을 연면적 1350평방미터, 우리 평수로는 409평 정도 되는 것을 리모델링한 미수관이라고 한다. 1층에는 설계 작품 10점이 전시되어 있고 2층에는 특별전이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보수공사에도 안도 다다오가 참여했다고 자랑스럽게 전하고 있다. 한국에는 2015년 부산 시립미술관 내에 이완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흔히 이완 작가를 말하면 일본 작가가 아니냐고 반문한 사람들이 많다. 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고 실제로 10여 년 전 나오시마 섬에 미수관 투어를 하면서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전시장도 둘러보았다. 그 당시에도 일본 작가로 알고 있었을 만큼 일본 냄새를 풍겼다. 한국 사람으로는 세계적인 작가로 명성을 갖는다면 어찌 한국에 이완 미술관을 설립하는 것이 먼저일 텐데 그는 전혀 그렇지 않아 비난을 받기도 한다. 부산을 한 공간에 세계적인 작가가 한국에는 미술관을 짓지 않고 일본, 프랑스에 미술관을 개관하는지 왠지 한국의 세계적인 작가라고 칭찬하고 싶지 않다. 이는 몇 년 전 국내 언론을 도배하다시피 한 이완 위작 사건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 이완 작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더욱 곱지만은 않다. 이완 작가 자신은 아르리 미술관을 많은 사람들이 전시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은 삶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하면서 내 작업은 관점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만남을 제한한 것이라며 작가가 가운데 서 있지 않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는 사람들이 내 작품을 배서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 자기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이은주 기자는 말한다. 정준모 평론가는 아르리 이완 미술관 개관에 대하여 아르리 역사와 시간이 축적된 장소라는 점이 이화백과 연결된다고 해석한다. 콘크리트와 강철 등을 재료로 사용한 작품이 시간성이라는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정준모 평론가는 이완의 작품은 기본적으로 동양적 사고와 감성에 출발했지만 이질적인 것들을 만나 서로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가는 관계에 관심이 지대하다며 아르를 통해 더 넓은 세계와 만나고 싶어하는 작가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또한 프랑스에서 오래 작업한 이베 작가는 아르른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현대미술을 과감하게 수용하고 소개하는 곳이라며 이완 미술관은 개인의 미술관이 아니라 한국 미술을 세계에 알리는 전처기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 작가는 한국 출신 작가 중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표적인 작가이기도 하다. 국내 미술 시장에서 블루칩으로 통한다. 지난해 8월 서울 옥션에서 1984년 작품 이스민스 동풍이라는 작품이 30억 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작가의 개인 최고 기록이자 한국의 생존 작가 작품 중 30억을 넘는 것은 동풍작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완 작가는 1936년 경남 하만에서 태어나 서울 미대를 중퇴하고 일본에 건너가 일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일본에서는 아방가르드 운동 모노화를 주도했다. 모노화는 1960, 70년대 콘크리트 유리판 강철 등 산업재료와 돌과 나무를 결합한 작품을 선보인 미술운동이다. 이완 화백은 선, 점 등 시각표현의 기원을 탐구하는 작품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질문을 던져왔다. 1973년 시작한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의 연작은 점을 찍은 뒤 붓끝이 알료가 없어질 때까지 선을 긋는 작업을 반복해 탄생했다. 이완 백은 1972년 프랑스 비엔나리의 파리 첫 전시 후 프랑스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일본 나고시마 섬의 이완 미술관에 이어 프랑스 남보도시 아르레 빈 벤센트 반 고후의 아름다운 풍광 200점을 남민 그곳에 당당하게 크진 않지만 입성한 것은 대단한 열정이다. 여기서 세계적인 명상을 갖고 있는 이완 백은 어두운 단면 소위 위작 사건도 있는데 아직도 유야묘하고 있으며 위작을 만들었다는 범인은 처벌을 받고 있는데 이를 유통시킨 국내 대형 갤러리 현대는 말이 없다. 4년 전 위작 사건이 지난 2020년 12월 11일 KBS가 이를 집중하여 50여 분간 방송된 바 있다. 우리나라 미술품 위작 사건은 정말 우리 집을 이중이다. 몇 년 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구매한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는 경찰 수사에서는 정품으로 조사됐는데 천경자 화백은 생존 시 위작이라고 말했다. 이와 반면에 이완 화백은 점으로부터는 경찰과 국과수에서 위작이라고 판명했는데 이완 화백은 이틀간 현명을 가지고 20여 점의 작품을 검토한 바 모두가 내 작품이 맞다고 방송에서 언급해 세상 사람을 놀라고 웃기가 했다. 수사당국에서 위작을 만들어내는 범인을 잡아 자신이 가차 작품을 만들었다고 실토하고 시연까지 보여주어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어찌 된 것인지 작가의 말 한마디로 위작이 진품으로 둔갑한 사건은 국민이 모두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을까 그런데도 작품가는 시간이 갈수록 급상승하고 있으니 정말 요지경 속이다. 위작의 캔버스 제작년도가 진품 제작년도와 다르고 이완 화백은 유리가루를 사용하지 않았다는데 위작 범인은 유리가루를 썼다고 했다. 수사는 왜 하며 범인이 위작을 제작했는데도 작가는 진품이라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사건을 잘 알려진 일이다. 이완 화백은 2011년 미국의 세계적인 미술관 구겐하임에서 전시의 유명세를 타고 작품가도 급상승하며 오류를 이루고 있는데 왠지 프랑스 아르르 미술관 개관이 한국 미술계나 코렉터에게 칭찬받을 수 있을지 대식임하게 된다. 보통은 한국의 대표 작가 김창렬의 예를 들어보면 그는 제주에 김창렬 미술관이 설립되어 있고 지역마다 크고 작은 작가의 미술관들이 존재한다. 왜 이완 화백은 고향 경남 하만에서 자신의 미술관이 없을까? 서두에서 언급한 바같이 일본 작가로 착각할 만큼 일본 땅에 먼저 미술관을 개관했고 이번엔 프랑스에 개관을 한다는 소식에 반가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다. 그 이유는 너무도 대비되는 바베이도스 출신 팝가수 리안나의 만삭의 배 노출 메시지 기사를 보면 무언가 느끼는 감동이 있을 듯 싶다. 만삭 배 그 노출의 메시지 미국의 보구 5로에 실린 팝가수 리안나는 대미모의 1907년 파격 만삭 사진을 찍었던 애니 레버비츠가 이번에도 만삭 배를 촬영하여 화제가 된 중앙일보 기사 4월 19일자 안착이 글로벌 협력팀장의 글을 소개하면 이완 화백의 어둡고 쫓아지 못한 예술가의 삶과 확연하게 대비됨을 알 수 있다. 리안나 팝가수는 지난 1월 동암내기 남자친구인 라퍼에이셉 라키와 함께 눈이 살짝 깔린 뉴욕거리를 걷는 사진으로 임신 사실을 알렸다. 그날 보인 임신 룩은 전세계 팬들 특히 여성 팬들을 열광시켰다. 사진 속의 리안나는 청바지를 긴 핫팽크색 파카를 입고 있었는데 불룩한 배에 실옥이 하나 걸치지 않고 그대로 노출했다. 평소 화려하고 거침없는 스타일로 임신으로 풍성해진 몸에 그대로 재해석한 것이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34살 예비엄마는 파리 패션위크 슈퍼볼 오스카 시상식 애프터 파티 등 순간본 일정을 소화하면서 점점 불러오는 배를 연이어 뽐내고 있다. 세계적인 패션 잡지 보그의 다음 달 표지도 리안나의 몫이라고 한다. 뉴욕타임스 선임 패션평론가 바네사 프리드만은 리안나의 임신북 사율의 정치학이라는 기사에서 관습을 완전히 거스르는 지극히 정치적인 주장이라고 평했다. 각종 매체에서도 리안나의 파격적인 여성의 임신에 대한 불편함과 고정관념을 깨고 있다는 분석을 했다. 언론 인터뷰에서 리안나는 자신의 스타일을 반항적이라며 나는 임부, 청바지, 드레스 등 사회가 하라는 대로 입을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내 몸이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창피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1991년 할리우드 여배우 데미 무허가 만상몸으로 귀걸이와 반지 외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베니티 페어 잡지 커버를 장식했던 상황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다. 그 외에도 임신한 사진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지만 대중인식하는 리안나의 스타일과는 구분된다. 리안나는 임신 중에도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한 자기 표현에 집중했고 그 결과는 파격적인 미학으로 드러났다. 리안나는 보부스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여가수이며 그래미상을 아홉 개나 수상한 성공적인 사업가이다. 그녀의 혁명적인 스타일은 평범한 임산부가 따라할 수 없는 게 절대 아니다. 하지만 그녀의 거침없는 선택에 많은 여성이 박수를 보내는 데 이유가 분명하다. 임신을 한 여성은 엄마의 모습으로 정숙해야 한다는 무언의 관습에 반기를 드는 태도이다. 임신을 경험하며 신체적 심리적으로 지극히 위축된 여성들에게는 큰 대리만족과 자긍심을 주는 대목이다. 세계적인 팝가수 리안나는 보이고 싶지 않는 여성의 임신을 당당하게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보이면서 자신의 뱃속에선 지금 엄청난 일, 창조를 연상시키며 담백하게 만인의 여성들에게 대리만족을 시키는 예술가다운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반면에 한국의 세계적인 화가 이유한 화백은 일본에 이어 프랑스의 이유한 미술관을 개관한다는데 개관에 앞서 한국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둘러싸고 있는 위작사건을 말끔하게 정의할 필요하고 있다고 본다. 화단의 대다수가 이 화백의 새카만 도덕성을 인지하고 있으니 말이다. 현대 갤러리와 인연도 소중하지만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일, 위작 범인이 가짜 작품 제작 과정을 경찰에서 시연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본인은 진품이라고 한다. 또한 범인들은 실형을 받았는데도 갤러리와 작가는 한입되어 우리를 속이며 큰소리치는 행태에 분노한다. 기가 막힌 일은 이 화백은 화랑을 신뢰하니까 어느 종교단체에서 그림을 팔아달라고 화랑에 가져오면 사인을 해준다는 말이 유튜브의 KBS 방송 이완 작가의 위작사건에서 나온다. 작가는 작품이 완성되면 그 자리에서 사인을 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상예인데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다. 화랑과 작가가 한입되어 위작 생산을 함께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세계적인 팝가수 리안나처럼 당당한 화가의 삶을 보여줄 때 이완도 진정한 세계적인 화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